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프로토스가 괜찮아진다라는 건데 일단 언덕 위에 지금 투탱크에서 내려가는 것도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은 위험하고요 오히려 올라갑니다 시즈모그 자 비비어선 포격 개시 하나는 툭툭포 자 이거 살짝 위험해지는 거 자 리프에 없으니까 SBT처럼 SBT처럼 합니다 자 근데 SBT 브로킹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대장기 컨트롤 브로킹 좋아요 브로킹 좋아요 브로킹 좋아요 브로킹 좋아요 조드라분이 갇혔으면 SBT 건너만 더져 터지고 있는 드라분 감사합니다.